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D-4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제 파이널 공부 잘하고 계시나요? 제가 오늘 제목으로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앞서서 꼭 먼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맘때 되면 지금도 그렇고요. 매해 글에 왔는데 학생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의 공통점이에요. 선생님 저 실전 모의고사 해야 되나요?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꼭 이 질문해요. 해야 됩니다. 이유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실전 모의고사는 등급과 관계없이 마지막 파이널에 무조건 공배된 이유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첫째 시간관리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두번째 먼저 풀 문제와 나중 풀 문제를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심지어 찍을 문제까지도 구분하는 연습을 평상시에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는 등급과 관계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항상 받는 질문이에요. 그럼 선생님 어느 정도 모의고사를 풀어야 됩니까? 뭐 20회예요? 30회예요? 10회예요? 5회예요? 항상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예시를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만약에 D-40일 동안에 매일 40회의 모의고사를 다 풀었다고 칩시다. 성적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안 오릅니다. 장담하는데. N수생들은 정말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뭔지 아실 거예요. 고3 학생들 좀 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매일 문제 풀 수도 없고요. 왜? 영어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모의고사를 자주 풀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공부 시간이 줄어요. 다시요. 얘는 문제를 푼 거지 공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많이 풀면, 특히나 고3 학생들 많이 풀면 성적이 올라갈 거라고 완전 착각을 해요. 그건 문제를 푼 거고 공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현장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주 1회입니다. 주 1회 모의고사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선생님 제가 최저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다른 거 하면 공부 안 하고 영어이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도 주 2회가 마지노선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를 푼 건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공부할 시간이 30일, 40일이면 공부할 분량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는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주 1회 정도만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영어에 많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경우에만 주 2회 정도까지만 그게 마지노선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럼 풀고 나서 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자, 이겁니다. 틀린 문제하고요. 푼 사람만 알죠. 맞긴 맞았는데 자기만 알아요. 찜찜하게 맞은 거. 그 문제 한해서만 다음날, 오늘 풀었다 오실게. 그럼 다음날 전체 해석을 다시 해보는 건 맞아. 근데 해석을 잘하고자 하는 공부가 아니라 줄거리를 따라가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 이런 흐름으로 글이 전개되고 있구나. 두 번째, 이 글의 근거는 뭐였구나. 세 번째, 아, 내가 이거 어휘를 몰라서 지금 해석을 못해서 틀린 거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스크랙까지 하지 마시고요. 자, 교재를 버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무조건 형광펜으로 표시해놓은 다음에 모아놓으셔야 돼요. 왜요? 수능 일주일 전이 되면 벌써 우리는 디만 7일까지 갔습니다, 지금. 수능 일주일 전에 가면 가장 좋은 공부가요. 문제를 더 푼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한 30일 동안 풀었던 문제 중에서 틀린 거와 자기만 알지. 찜찜하게 맞은 문제 한해서 아,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아, 내가 단어를 공부하지 않고 틀렸구나. 아니면 나 혼자 흐름을 놓쳤구나. 또 내가 이 글의 주제 파악을 못했구나. 표시해놓은 것만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막판 한 일주일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틀린 문제와 찜찜하게 맞은 문제 한해서만은 반드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1등급이 목표인 학생은요. 만약에 월요일 날 내가 실모를 풀었으면 화요일쯤은 공부가 끝나요. 왜? 몇 개 안 틀렸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수, 목, 금, 토, 일을 놓을 겁니까? 아니요. 이제 공부할 게 뭔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좀 더 많이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월요일 날 실모를 풀면 아마 화, 수까지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왜? 영어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어 해봤자 한 시간 반 정도 공부할 테니까 그리고 많이 해봤자 두 시간 할 테니까 왜?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면 똑같네요. 2등급이 목표라서 아 저는 좀 많이 틀렸는데요 라고 해도 그러면 목, 금, 토, 일은 놀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의 주제거든요. 그럼 뭘 공부해야 되느냐. 근데 그거 앞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안 썼는데요. 4번이 있어요. 또 마지막 질문 그럼 선생님 실전 모의고사 뭘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추천해 주세요. 아니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가스터디 사람입니다. 퀄 모의고사 추천합니다. 아 정말 농담이라 진짜 좋은 책 맞아요. 그걸로 하시길 바라고요. 아니면 ES에서 나온 파이널도 좋고요. 출판사가 믿을 만한 출판사의 파이널은 뭘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부량이 필요한가와 어떻게 내가 그걸 피드백으로 공부할까 이게 중요한 거고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에 말씀드립니다. 실무는 꼭 공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1등급이 우표인 학생들은 한 5일 정도 남을 거고요. 월요일 할 시험 보고 화의를 공부했으니까 2등급이 우표인 사람들은 한 4일 정도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요? 이제 정말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2등급이 우표인 학생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2등급이 우표인 학생들이요.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준킬러입니다. 심지어 빈순산 문제를 못 푼다고 해도요. 이론조로만 따지면 준킬러 문제를 다 맞춘다면 2가 나와요.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대입 파악 여기서는 가능하면 거의 다 맞아야 돼요. 근데 준킬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21번의 밑줄 의미 파악 그 다음 30번의 어휘 35번의 무관문 가장 어려운 게 41, 42번의 장문독회예요. 그건 벌써 4문제죠. 제가 지금 빈순삽과 어법은 킬러 유형으로 그냥 뺀 겁니다. 만약에 2등급이 우표인 학생이 듣기를 다 맞았다는 전제 하에 킬러 유형을 다 찍어도요. 좀 비교육적이죠? 1번으로 다 찍으면요. 한두 개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준킬러에서 만약에요. 하나는 틀려도 돼요. 두 개를 틀리잖아요. 확률적으로 2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아 2등급이 우표인 학생은 고민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1회 실무 공부하는 건 맞지만 남은 요일은 전체 다 준킬러 문제 풀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 글을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주제 파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글은 내가 소재와 주제와 결론을 보면 되는 거구나. 이 연습을 30일 정도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단어는 외우는 게 맞지만 외워야 돼요. 무조건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무조건 준킬러 문제를 딱 포커스 잡고 푸는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매년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 1등급 목표인데 너 맨날 빈 순삽 중에 뭐 틀리지? 어떻게 공부할래? 학생들이 항상 하는 말 그럼 선생님 제가 실모를 일주일에 하루는 봤는데 그럼 나머지 2일 동안에 빈 순산만 집중적으로 공부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준킬러 문제 시간을 줄이는 게 편해요. 킬러 문제 시간을 줄이는 게 편해요. 준킬러 문제죠.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으로 준킬러 문제 시간을 줄이고요. 이 시간을 더 추가해서 킬러 시간을 늘려야 돼요. 킬러 문제는요. 빈 순 삽은요. 절대로 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더 투자해서라도 정답률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파이널 때 1등급이 높은 학생들이야. 빈 순산만 공부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앞에 만약에 올해 6평처럼 대입학 문제가 어렵게 나오잖아요. 문제는 다 맞춥니다. 시간을 여기서 다 까먹어 왔고요. 빈 순사 풀 시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뭐합니까? 실전에서 시간이 없어 찍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뭐냐 준킬러 문제 공부를 병행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비율을 비율을 주자면 비율을 비율을 비율하기보다는 비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월요일날 화요일은 실전 모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수 목금 토의 오일이 있으면 2일 정도는 준킬러 문제 있죠. 특히나 준킬러에서 어휘 무관문 장문독해 이건 준킬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거를 시간 안에 푸는 연습 또 시간을 더 줄여서 푸는 연습 데이팍도 해도 됩니다. 시간을 더 줄이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럼 나머지 3일 정도는 빈순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빈순삽은요.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정답률을 높이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오늘 주제가 뭐였죠? 선택과 집중 자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급과 관계없이 실모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꼭 하셔야 돼요. 그럼 남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2등급은 킬러 그래 빼라 준킬러에 목숨 걸어라 그런데 1등급 욕핀 학생들 오해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킬러 문제만 공부하다가 정말 박살나요. 왜 앞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뒤에 찍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대 3의 비율로 준킬러도 시간 줄이는 공부를 하시면서 킬러에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학생들이 또 그래도 케이스마다 좀 다르잖아요. 선생님 저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거 알고 싶어요. 저희 연구 실장님들이 언제나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마지막 파이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저희 Q&A 오셔서 글 남기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남은 기간 한 40일 남았죠. 조금만 더 버팁시다. 빡세게 버티고 버텨서 꼭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